태비가 지금 결정된 사람은 아직도 우리가 부도상으로 5만원, 5만원 얘기했는데 5만원으로 할 거면은 지금 협정을 지키고 그리고 사람을 제공한다면 추가를 받느냐, 안 받느냐 얘기를 하고 잘 알았지 안 받는냐 한 명은 안 받지 한 명은 안 받지 한 명이 사는 거야? 근데 애들은 지금 분위기 사는다고 알잖아, 볼 사람들은 해놨지 않았나?